주식 투자의 세계 주식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Time is coming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우리는 스탬프장이라고도 부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행어를 탄생시킨 그분 그분이 또 3프로 주식대학 봄학기를 맡으셨습니다 봄학기에 미주미 미국 주식의 완전 정복을 꿈꿔주실 미국 주식의 나폴레옹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을 영광스러운 목소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멋지게 좀 등장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요? 저 오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제가 딱 오자마자 채팅창에 제가 왔다는 걸 막 올리셔서 저는 진짜 어디 무슨 폐쇄어가 있나?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날 보고 있나 했더니 진짜 여기 비춰서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마이너한 얘기 짜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프로 주식대학 봄학기 지금 미국 주식 완전 정복하시잖아요 지금 총 16시간을 할 건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거든요 시장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다 녹화를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3월 초면 선보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3월 초가 되면 3프로 역사상 치초로 한번 매진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문형 의문형 추측형 그런 문장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3월 2일 나옵니다 3월 2일 매진됩니다 정확한 종결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도장님은 그런 분입니다 매진됩니다 근데 매진이란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걸 제가 여쭙고 싶어서요 몇 개가 팔겠다 매진이 됐으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완전 정복 시켜주시는 거죠? 네 완전 정복으로 일단 시켜드리겠고요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면 후회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인플레이션 아니면 국제 수익률 상승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종목에 집중하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종목에 집중하라 컨센트레이트 종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기사가 제가 매일 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자료를 못 만들고 제가 오면서 본 거라서 제가 직접 원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원문 보여드립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리오틴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리오틴토 뭐고요? 화면을 잡아주시면요 리오틴토? 리오틴토가 영국 회사인데요 광산 회사입니다 광산 광산 네 1873년에 만들어진 회사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마켓어치 기사에 따르면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148년이 지났는데요 148년 역사 동안에 가장 큰 배당을 지급하는 걸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필이면 제가 강의가 나오는 날 배당을 지급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홍보하려고 했더니 또 먼저 홍보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딱 그렇게 됩니다 마치 짠 것처럼 148년 만에 148년 만에 최고의 가장 큰 배당을 올해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3월 초에 제 강의가 나오는 날 장도장님 강의 맞춰서 3월 4일이 배당당일인데요 여러분 3월 4일이 배당당일이면 언제 주식을 사야지 배당을 받습니까 3월 2일 3월 4일이 3월 4일이 배당당일이면 언제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그 강의 안에 받들어 있습니다 3월 3일인데요 하루 전에는 하는 건데 하루 전날 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리오틴토가 이번에 굉장히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근래 보지 못한 급증을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을 지급하는데 보통 한 2달러 대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달러 넘는 배당을 지급합니다 그게 148년 만에 최고예요? 3.09에다가 끝까지 들으셔야죠 3.09에다가 작년도보다 배당을 50% 늘렸고 플러스 뭐가 아니냐면 스페셜 디비던드 특별 배당금을 0.93을 지급합니다 총 나가는 금액이 4.02 4달러 2센트가 이번에 배당금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88달러이기 때문에 딱 하면 수익률이 얼마 나왔냐면요 4.5%가 나옵니다 배당수익률이 그냥 그날 다음 날 3월 3일 날 구매하고 딱 하루만 지나면 배당을 받는 거죠 3.09 배당 그러고 보니까 참 이건 분기배당이죠? 얘는 단기 그러니까 6개월마다 줍니다 3월과 8월에 주는데요 지금 3월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들으신 분들이 뭔가 뭔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강의 봐야 되죠? 아닙니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도에도 우리 코스트코가 특별 배당을 지급했는데요 코스트코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요? 네 뭐 배당 낙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고요 왜 그걸 주느냐 사상 최고의 매출이 나오면 이익이 나오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잠깐 첫날 하루 이틀 정도는 배당 낙이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에 다 덮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사상 최고의 지금 148년 만에 주는 가장 큰 배당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실적이 좋아진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리오팅토가 이미 주가 차트가 역사상 최고치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축가가 빠지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3월 3일까지 리오팅토를 구매하신 분들은 다 모든 분들은 4달러 2센트에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4달러 4달러죠 배당받고 5달러가 떨어지는 그날이 그만 올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배제 못하죠 정확한 날카로운 질문이시죠 그거를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네 장담 못하지만 그럴 확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4달러 공익센터 받았는데 다음날 5달러가 빠질 확률은 제가 살이 쪽 빠져서 올 확률 정도가 비슷하죠 뭐하는 확률이? 제가 살이 쪽 빠져서 올 확률 다음 주 월요일날 거의 그럴 일 웃으시잖아요 그럴 일 있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농담상으로 말씀드린 건데 미국은 물론 배당이 없다고는 거짓말이고요 들어오지만 이게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배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적거나 아니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4달러 2센트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뭐냐면 리오팅토라는 기업도 한번 공부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48년 만에 지급하는 최고의 배당금을 다른 분들의 그 느낌 그걸 받아보시라는 거죠 같이 공유해보자는 거죠 148년 만에 준 배당의 가장 큰 금액이라는 걸 받아보시면서 내가 148년 만에 이렇게 주는 큰 배당금을 내가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희열 물론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사서 더블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소한 거에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리오팅토로 말씀을 제가 언제까지 사야 된다고요? 3월 3일까지입니다 아 전날까지만 삽니다 3월 3일이 무슨 요일인지만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인데요 삼겹살 데이라고요? 네 삼겹살을 받은 돈으로 먹으면 되겠네요 삼겹살을 받은 돈으로 먹으면 되는 거군요 같이 사랑한 사람이랑 삼겹살 먹는 날이라고요 3월 3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3월 3일이? 요일은 아마 한 한이 어디 있습니까? 한 수요일은 뭐 약간 어덕정한 수요일입니까?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네 웬스데이 3월 3일까지 수요일까지 미국 기준에서 매수한 분들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좌가 딱 들어옵니다 계좌가 들어오면 약간의 기분이 좋거든요 현금을 받는 거고 현금이 또 달러베이스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은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된다고 볼 건데요 이거 꼭 기억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앞에 서론이 좀 길었죠? 서론이 아니고 원래 여기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기사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서 확인한 거라서 말씀을 따로 드렸습니다 맵을 먼저 볼 건데요 맵이 조금 시뻘건 그런 모습이죠 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마존만 조금 녹색풀을 켰고요 나머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물론 맞습니다 국제순위를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의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게임스탑 관련 청문화가 있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주식시장의 노이즈 같은 것들이 갖고 나오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고용지표 자체가 실업수당 실업건수였죠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표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하락의 맨 앞에 있어요 물론 테크족도 마찬가지지만 테크 주식과 지금 테슬라가 하락의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꺼져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것도 하나 믿었던 기업이 실적이 못 나왔는데 월마트가 실적이 못 나오는 거 거의 드문 케이스거든요 월마트? 월마트가 어디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6% 넘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6%요? 네 이게 하한가 느낌이거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방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아직까지 한 방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3월 26일까지 해서 지금 원래 예정돼 있던 1.9조 달러에 대한 부양치가 빨리 통과시키고 나서 뭘 하자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일단 시장은 조금 더 약간 좀 오르렁 반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대한 강세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을 보겠습니다 업종 봅니다 딱 두 개만 올랐습니다 의미 없는 유틸리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유틸리티만 올랐죠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전력업체 우리 집은 보통 국영업체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국영업체는 아니지만 국영업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게 0.55%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이미수부의제가 올라가는데 이게 왜 올라가냐면 어제는 아마존이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특히 많이 빠진 게 에너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2% 넘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에너지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해볼까요? 그렇죠 그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담감을 떨치려고 하면 빨리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2보를 나가기 위한 1보 후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저한테 유가를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 관련한 섹터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좀 이따가 좀 다신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면 한 1보 전진을 위해서 한 200보쯤 뒤로 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가끔 가다가 말씀하시는 게 생각을 충분히 하고 언제 짧은 시간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 프로님은 그냥 순간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굉장히 사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고요 저희가 최근에 시장이 변모하고 있는 접종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그러면 어떤 기업이 올라갈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난다면 if 코로나 is closing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트립 어드바이저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여행 예약하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나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좋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거 제가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멀었죠 굉장히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too fun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겠냐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 적자에서 실제는 41% 적자가 나와주면서 적자 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요 플러스 0.38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빠진 것이죠 그래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매출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마이너스 65.4%가 매출을 준 거죠 거의 4분기? 네 엄청나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나마 나아졌던 4분기가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그나마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4분기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모습인데 대표께서 회사 측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여행 수요가 증가한다는 신호를 보았다 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신호를 어떤 신호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행자들의 숫자 수치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약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 그런데 전혀 신호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신호는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백신이 만들어지거나 코로나가 잠재해진다고 해도 아직까지 여행을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고 어차피 우리 정프로는 여행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년 오래됐습니까? 여행이 뭐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일상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아직까지 멀어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 자체가 여행입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라이프 이스트립 계속 여행하시면 되고요 로쿠가 나왔는데 시점이 나왔는데 로쿠는 아시겠지만 로쿠? 광고를 보여주겠죠 광고 수리 가져가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정말 대단한 실적이 나왔어요 놀라운 실적이죠 6센트 적자에서 플러스 49센트가 나와주면서 엄청 실적이 몇 배 좋아진 겁니까? 거의 한 8배 좋아진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매출 역시 전년동기 대비 58%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로쿠의 사양자가 무려 170억 시간을 스트림했다는 거죠 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170억 시간 이게 수치가 전년동기 대비 55%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서 밖에 못 나가니까 이걸 계속 본 거죠 그래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오펜하이오가 이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더블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260에서 500으로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오늘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로쿠 대부분의 스탑박스 업센터가 망했는데 얘네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형 스탑박스네요 그렇죠? 애플TV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서 집에서 편하게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버가 조금 이건 저는 어떻게 인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버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를 자영업자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노동자로 우리가 분류할 건지에 대한 이슈가 컸거든요 우버의 드라이버 우버의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한다고 그러면 다 줘야 되죠 휴일 수당도 줘야 되고 최저임금 줘야 되고 고용을 한다는 거니까 네 고용이니까 그런데 마침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결이 와서 아직까지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국 대법원에서는 이게 끝이죠 대법원까지 간 거죠 영국 대법원에서는 드라이버가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운전자한테 최저임금과 더불어서 휴가 수당까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공착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버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주민바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바리안 그래서 주민바리안이 뭐냐면 주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또 법안을 만들게 되면 이걸 무력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최고의 법 개정을 나서는 사람들이 주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법원은 노동자라고 했는데 주민바리안을 통해서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이번에 영국도 똑같은 케이스로 해서 영국도 똑같이 주민들을 뭔가 이슈를 다뤄서 이해시킨 다음에 주민바리안을 통해서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러면 주가가 급락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까 봐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급락하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 만약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주민바리안이 발표가 되면 다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주민바리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막사스 얘기인데요 바로 엑슨보빌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슨보빌에 대해서 지금 3월 3일 날 이쪽도 3월 3일입니다 하필 또 아까 리오틴토 3월 3일 날 의미 있는 숫자가 그날이 또 무슨 의미 있는 날이죠? 저희 또 강의가 나온 날이고 리오틴토가 또 배당을 주는 날이 엄청나게 많은 날이 이루어지는데 3월 3일 날 엑슨보빌에 에널리스트 데이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에널리스트 모아놓고 기업 설명을 하고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명하는 거는 그런 좋은 자리인데요 항상 입대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드막사스는 만약에 그걸 겨냥해서 코를 매수해라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라고 조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상승의 총매자가 될 것이라고 그 차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로프 주가는 55달러에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딱 지금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딱 급락하기 직전에 전 고점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엑슨보빌이 물론 제가 테크니카를 분석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약간 그 추세가 이 빨간 선을 뚫고 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가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엑슨보빌 주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왜요? 아까 이렇게 골드만 사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를 매수하라고 골드만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 많이 틀리죠 그래서 살아난 거죠 이제 한 번 맞을 때가 된 거죠 이제 그 때가 된 거죠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앞에 다 틀린 거라고 제 아무리 골드만이라도 그렇게 계속 틀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는 맞을 때가 됐다 이번에는 좀 맞고 있습니다 타임 이스 커밍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리포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소한 얘기했지만 골드만 사스의 얘기는 엑슨보빌이 더 이상 바닥을 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미 주가가 빨리 빠졌고 주가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오히려 쉐보룸과의 합병 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엑슨보빌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과거의 화산연료뿐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주의 투자를 모셔놓고 기사를 모신 다음에 회사의 변물로 꿈꾸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다 의외로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이 딱 정고점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돌파하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본다는 거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설득됐습니다. 그 의견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늘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은 과거의 모습을 씻겨나가는 변모에 대해서는 모습이 나올 때 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과거의 내연기관이 정보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 그런 변화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에너스 데이에 저는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기존의 정유업체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신재생 에너지 만들려고 애를 쓰겠다 우리 사업 비전 이런 거다라고 아마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환국을 탈퇴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 보통 그런 거 발표하니까 한번 3월 3일 날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날은 결론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3일, 너무 기대됩니다 그날이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이 다음 주에 백신 자문위원회에서 승인 권고가 가능할지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백신 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FDA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뭐냐면 냉장보관이고 또 한 번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월한 입장인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런데 다만 내부적으로 한 번 맞아서 효능이 없다는 의견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오늘 기사 보니까 이게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였는데 한 번 맞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점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증된 건 아닙니다만 한 번 맞았더니 별로 효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존슨앤존슨 내부에서 내부에서 프롬 인사이드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거를 이게 주가에 반응되는 모습은 아닌데 지금 백신이 아시겠지만 모더나, 화이저,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부터 그래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월한 점이 뭐였냐면 한 번 맞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얘도 두 번 만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대신 수익성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좋아지겠죠 여기는 좋아지는데 맞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맞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정 프로님한테 찌른 거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할 때 두 번 찌르라고 하는 거, 한 번 찌르라고 하는 거 뭐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은 안 갈 건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두 번은 못 찌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겠죠 지금 두 번 안 맞는 분 되게 많아요 한 번 맞으면 끝난다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맞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두 번 맞는 게 좋은 건데 맞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선호도가 높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 회사가 일주일 앞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 번 맞는 걸로 바뀐다고 그러면 조금 더 존슨앤존슨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존슨앤존슨이 아마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맞아도 거의 되는데 두 번 맞으면 더 확실해 다른 애들은 두 번 맞아야 겨우 되는 거지만 우리는 한 번이어도 되지만 두 번이면 너무 확실한 거니까 그럼 두 번 사람들이 이제 맞게 되면 가격도 이제 주사 가격도 두 배씩 받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회사 입장은 좋죠 네 그럼이 아닌가 그동안에 한 번 접종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것도 한번 결정을 제가 다음 주에 또 결과를 말씀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테슬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테슬라 주가가 좀 쉬고 있는데 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 어떤 보고서죠? 지금 이제 일본에서 수요가 약해지면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일본? 네 모델 3 가격을 최대 24% 할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또 우리 정포론이 안 나왔을 때 중국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딱 리스트거든요 이게 진짜 원문을 가져온 건 제가 딱 가격 인하를요 총 13번 했는데 일본 2번, 미국 2번, 중국 3번, 프랑스 3번, 독일 3번을 인하했어요 왜 우리나라에 한 번은 안 해? 그건 이제 봐가면서 하는 거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자기 팬심에 대한 아주 굳건한 팬심이 있으면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경쟁차가 많고 굳이 테슬라를 선호하지 않으면 가격을 내려버립니다 이 친구들이 가격 상당히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섭섭하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일부 국가에 만약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되게 많거든요 독일에? 전기차 브랜드가?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굉장히 경쟁차가 많잖아요 많죠 많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경쟁이 좀 치열한 데서 많이 내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외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경쟁을 붙게 되면 가격 경쟁이 됐든 뭐가 됐든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리포트를 쓰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GLJ 리서치에 계신 분인데 고등중순 얘기한 건데요 지금 4분기에 약간의 재고 문제가 있었다 차가 남았다는 거죠 다 못 팔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가 수요가 들어야 된다는 증거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고가 남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차가 지금 내가 살려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국가에는 차가 그래서 일단 재고 문제가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고 경쟁이 치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을 일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독보적인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게 경쟁 차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씩 경쟁력이 밀리고 있고 그 경쟁력을 메꾸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고 있는 건데 가격을 내린다고 하면 그게 그대로 매출의 나쁜 연합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가 끝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13번의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앞에 지죠 알게 모르게 진짜 가격을 많이 내렸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정 프로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국내는 한국은 왜 안 내렸지 이런 의구심을 들고 그래서 좀 약간의 불편했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격을 13번 내렸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조금 뭔가 내부적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요 힘든 과정에 돌입한 게 아닌가 벌써 돌입하기는 좀 이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지 마시고 그런 측면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테슬라가 완전한 원탑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 크는 애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가격 정책으로 밀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역사적으로 보는 말입니다 초기에 가격 경쟁, 출혈 경쟁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지금 여러분들 아이폰이 가격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폰은 아이폰을 싸게 내려가고 저랑 경쟁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아이폰은 싸게 가격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고가 보는 건 다 알잖아요 100만 원 넘어가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브랜드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뭐 싼 차들하고 비교해서 내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테슬라가 나름 네임밸리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온 리포트가 무슨 얘기냐면 차가 남으니까 또 차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 인하해서 뭔가 더 팔려가는 노력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리포트였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의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초기에 눌러버리고 해서 가격 인한다는 건 제가 조금 이렇게 테슬라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애플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가격을 쉽사리 인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애플 분위기 했습니까? 룰레모 레깅스 같은 거 비쌉니다 그거 할인도 안 합니다 그런 거 다 보면 나름 자기 네임밸리가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받고 간단한 기사를 체크해 보고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장이 시작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이 시작한 것만 체크해 보고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SM500도 상승 0.16% 상승 다우가 0.16% 상승이고요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네요 0.48%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 쓰는 건 3대 주세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반등세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반등하지 못하면 2주 연속 올라간 다음에 3주 만에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종목은 제가 기사를 잠깐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디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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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슴 미국 가시면 사슴 아시네요 사슴 모양이 있는 농기계 중장비 이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팔리고 있죠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회사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인구를 써서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구를 못 쓰니까 농기계로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기계 자체가 얘네가 보게 되면 디어가 전산화 시키고 아주 계량화 시켜서 모든 기계가 나가서 다 농사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기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원래 2.14 EPS가 2달러 초반을 받는데 거의 4달러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에서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아까 로크 말씀드렸죠 로크가 실적이 잘 나와서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버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버의 내용이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일단 주가의 하락폭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주민 발의안을 믿고 있다 그래서 주민 발의안에 얘네가 뭘 잘 쓰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주민 발의안에 뭐가 있냐면 리프트, 우버, 도어대시 같은 것도 같이 껴넣었어요 그럼 도어대시의 오토바이 라이더도 도어대시가 음식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한국 방문을 치게 되면 그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분들이 만약에 다 급여로 올라가 노동자로 인식이 되면 앞으로 그런 음식 배달 못한다는 걸 압박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 발의안에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력화 시킨 건데 일단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한다고 그러면 영국도 아마 그레카스가 크다 보니까 주가 많이 안 빠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는 반도체 제조업체인데 장비업체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아시죠? 유명한 회사죠 1.28 했는데 EPS가 잘 나왔죠 1.39로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에서 5%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베백스는 새로운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고요 아까 트립 어드바이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장도장님 근데 언제 방송 나오셨어요? 방송이요? 네 3% 방송 말고요 네 방송 좀 나왔었죠 아 그래요? 최근에? 네 최근에 아 그러셨구나 네 최근에 나왔는데 짧게 스치듯 나와서 보셨다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보셨겠죠 저게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대형 방송 있지 않습니까? 우린 뭐 조그맣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긴 제일 크죠 갑자기 그 크기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그 방송 이름을 조그만 의미가 없습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 방송사 이름을 큰 방송으로 이렇게 감히 여기서는 그 큰 방송사 얘기까지는 못 하시겠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디 뭐 섭섭합니다 섭섭하십니까? 제가 아 방송인국이 그 말을 철회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 여기가 제일 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오고요 다음 주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로 조금 미국 시장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어디나 얘기할 정도로 표시가 돼갖고 아 진짜 이렇게 커지는 시장이 있구나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짜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요 종목 하나만 볼 건데요 애플도 광고 압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이왕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왕은 한 14% 올라가는 14% 올라올라요? 올라가기 때문에 이왕과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울프백 리서치의 공부에도 리포트에 반하는 회사에서 이왕에서 뭔가 제시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또 언제인가요? 언제 날짜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곧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나오면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기업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아마존 최근에 이틀 동안 올라갔던 기업인데요 오늘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버 좀 볼까요? 우버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버 조금 빠지죠? 아까 그래서 일단 주민 발의안에 대해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부 다 포기하기는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버가 이게 공유 경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버 이치도 있지 않습니까? 우버 이치, 음식 배달 음식 배달 모든 거 다 배달 그래서 그 제본에 한번 우리 정 프로님 계실 때 드리즐리라고 하는 드리즐리 그러니까 술을 베드라주 회사까지 인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우버 이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팔런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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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락업 그러니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런 것들이 잘 소화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팔런티어가 상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6일 동안 빠져 6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도 빠지면 제가 보기에도 약간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는요 그 때만 빠지는 거지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빠지는 거는 매수기를 삶는 게 맞다 미국 주식은 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원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면 될까요? 네 우리 장도장님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요즘은 특히 더 쉽지 않습니다 나오기 쉬울 것 같으세요? 제가 정프로님 나온다는 걸 알고 나온 겁니다 안 갔으면 나오지 말까 생각했었는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같은 시간에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도장님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도 또 저희를 잘 지켜주셔야 그렇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장도장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갑옷 같은 느낌이랄까요? 갑옷이요? 가보가 아니고 가봇? 갑옷이요? 아니요 항상 우리 지켜준다는 거죠 보호장군 아 보호장군 네네네 갑옷 같은 느낌 뭔가 오존층 같은 느낌 태양의 그 나쁜 빛들을 다 막아주면서 자외선 차단해주는 그런 느낌? 그거 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장도장님 영원히 우리의 오존층으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의 장도장님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주미의 장도장님 며칠 후면 이제 우리 3% 주식대학에서도 또 교수님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우리 장도장님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2월 19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오늘 정프로가 마지막 라이브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하고 모레 주말이 남았는데요 주말이 되면 여러분은 과거처럼 많이 못 놀라가시고 또 어디 뭐 여행 뭐 어디 극장 한번 제대로 못 가시는 그 아쉬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좀 느렸습니다 주말 컨텐츠를 특히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이 많이 그리워하셨던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지구본 연구소도 함께 올라가니까요 이번 주말 저희 컨텐츠와 함께 쭉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내내 행복하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반가운 얼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또 청취하고 계신 우리 실시간 청취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